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모르는 여인 이광수 나는 80이 가까우신 조부님과 7살밖에 안 되는 누이 동생 하나를 떠난 지 반년 만에 서울에서 내려갔다 내가 지난해 즉 노일 전쟁이 터져서 내 고향인 노일 양군의 첫 접전이 있은 것은 보미언이와 그 여름에 조부님 앞에서 배우던 맹자를 과거도 없는 세상에 이것은 배워서 뭐 타노 하고 집어던지고 서울길을 떠날 때에는 집에는 늙은 서조모 한 분이 계셨으나 내가 서울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허리 꼬부라진 서조모 마저 돌아가시고 조부님은 어린 손녀인 내 누이 동생 하나를 데리고 전 집을 지닐 수 없어서 팔아가지고 조부님의 외가 되는 동리에서 고개 하나 세에 둔 외 따른 조그만 집 이 이상 더 작을 수 없다 하리만큼 조그마한 집을 사서 올마 계셨다 내가 조부님과 어린 동생을 찾아간 것은 이 시골집이었다 수수깡 살인문 단 조그마한 초가집 부엌 한 칸 아랫간 한 칸 우깐 한 칸 헛간 한 칸 그래도 조부님의 취미와 솜씨로 아랫감만은 두 배를 하여서 벽이 찌그러졌을 망정 울퉁불퉁할 버분에도 하얗게 종이로 발려있고 그래도 아랫목에는 보류를 깔고 문갑과 벼룻집을 놓고 산수를 수놓은 안주수자리 병풍을 둘러서 방외 양마는 작년에 내가 집을 떠날 때와 다름이 없었다 나중에 누이 동생에게 들으니 이 평풍과 문갑도 벌써 팔려서 겨울 만나면 산집에서 가져가기로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 형제를 다 앞세우고 같이 늙어오던 작은 만화님까지도 앞세우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14살 먹은 단 하나인 손자는 서울로 공부한답시고 달아나고 7,8세밖에 안 되는 어린 손녀 하나만을 데리고 살아가는 조부님의 정경은 어린 내가 보기에도 더할 수 없는 인생의 비참사였다 재산은 없어 버리도 없어 옛날 잘 살던 찌꺼기로 남은 병풍이니 책이니 의룡이니 이런 것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신다는 말과 나무는 조부님의 외사촌 되는 노인이 가끔 되어드린다는 말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 나는 이른 봄이라는 것보다도 늦은 겨울 아직도 산에 눈이 덮인 어느 날 어스름해야 집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아니한 어둠 침침한 방에 혼자 가만히 앉아 계신 조부님 앞에 넓적 절을 하였다 아이고 인득이냐 온단 말은 듣고 아까까지 저 앞고기에 나가 앉았다가 선선해서 들어왔다 몸성이 다녀왔느냐 하는 조부님의 음성은 작년과 마찬가지여서 그리 쇄하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엔 어디 갔어요? 하고 나는 누이 동생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물었다 기예가 저녁을 씌워놓고서는 너 온단 말을 듣고 기다리고 들락날락 하더니 아이고 어딜 갔나 온 뭘 길러를 갔나 하시고는 아가! 아가! 하고 두어 마디 불러보신다 이윽호 물동이에 띄운 바가지 소리가 달깍달깍 들린다 나는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어! 오빠! 경혜는 무엇에 놀란 것처럼 우뚝 섰다 머리에인 물동이가 뒤로 떨어질 듯 하도록 그렇게 우뚝 인제 여덟 살 먹은 어린 누이 제가 여섯 살이요 내가 열한 살 적에 8월 추석을 앞두고 뒤두고 부모를 한꺼번에 여인지 이태 젖 먹이 끝에 누이는 남의 집에 가서 살다가 이질에 죽고 동기라고는 하나밖에 안이 남은 어린 누이 그것이 이 추운데 방구리에다가 물을 기러이고 또 아래 끈을 입에다 물고 어른들이 하는 모양으로 한 손으로 물동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저 가슴을 누르고 그리고 황혼의 선꼴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도 때는 묻었을 망정 통통하게 솜둔 옷을 입은 모양만이 대견하였다 우물이 머니? 멀어 가까운 우물도 있지만은 다 얼어붙었어 오빠 이번 와서는 안 가지? 경희는 저 가슴을 눌렀던 손으로 눈물을 씻는다 나는 차마 이번 왔다가는 멀리 외국으로 공부를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나는 말 없이 경희의 머리에서 물동이를 내려주려고 두 손을 내밀었다 아니 나 혼자 내려놓을 줄 알아 하고는 그 조그마한 키에도 허리를 낮추고 조심조심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앞치마 자락에 손을 씻고 부엌 문으로 내다보면서 오빠 들어가 저녁상 올릴게 어두운 속에서 바쁘게 무엇을 하는지 덜그럭거린다 저것이 물을 기르다가 밥을 짓는구나 나는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는 제 말대로 방으로 들어왔다 밥상이 들어왔다 그래도 조부님 상 따로 내 상 따로 그리고 저 먹을 밥과 국은 손에 들고 들어왔다 콩알만한 등잔불이 켜졌다 그 앞에서 조선 셋이 밥상을 받고 앉았다 밥상이라야 밥 한 그릇 우거지국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그리고는 아마 내가 온다고 달걀찌개 한 그릇 달걀이 어디서 났니 조부님은 물으셨다 삼순이 어머니더러 오빠 온단 말을 했더니 달걀 두 개를 주어 갖다가 쪄주라고 누이가 만족한 듯이 대답한다 보부 어미는 오늘도 안 왔던? 조부님은 이빨 다 빠진 입으로 우물우물 밥을 씹으면서 물으신다 그 풍신 좋으시다고 일군의 소문난 얼굴에도 검은 버섯이 돋았다 오늘도 안 왔어 알라보구나 보부 엄마가 누구냐? 나는 못 듣던 여인의 이름이 수상해서 경혜에게 물었다 경혜는 내게 보부 엄마 설명을 한다 보부 엄마라고? 저 여기서 한참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 돌아가신 뒤에는 여름내 가오네 겨오네 우리 집에 와서 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러는 아주머니야 보부라는 계집애 딸이 나보다 큰 게 있어 열다섯 살 난 딸이 있어 아주 이쁜 계집애야 그래서 보부 엄마라고 그래 참 할아버지 아마도 보부 엄마가 알라보아 그러기에 사흘째는 안 오지 그렇지 않으면 거북이가 알거나 너 내일 좀 가보렴 무나 조부님이 나를 보신다 가보죠 나는 속으로 어쩌면 그런 고마운 부인네가 있나 일가 친척도 다들 모르는 채 하는 이 처지에 겨우네 내 가슴에는 이 누군지 모르는 여인에게 대한 고마운 생각이 복받쳐 올랐다 그래서 그게 웬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1년 내 일을 해줬니 나는 경혜에게 그 여인의 말을 더 물었다 아무것도 안 되느니야 술집 옆였네야 남편은 노름꾼이래 그래도 잘하고 사던데 요새는 술도 안 헌데 나도 그 집에 몇 번 가보았는데 보부 아버지는 한 번밖에 못 봤어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야 그런데도 딸은 예뻐요 거북이도 잘나고 나는 이튿날 아침에 조부님 명령대로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보부 집이라면 다 알았다 몹시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집 문밖에 가서 무엇이라고 찾을지 몰라서 머뭇머뭇하다가 누이에게 들은 이 집 딸의 이름을 생각하고 보부야 하고 불렀다 어떤 참 이쁜 분홍 치마에 자주 회장단 노랑 저고리를 입은 계집애가 문을 열고 고개를 내어밀다가 나를 보고는 도로 고개를 움츠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얼굴 희고 뚱뚱한 한 삼심 넘어 보이는 참 잘생긴 이 시골에는 드문 부인 내가 나를 내다보고는 내가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알았는지 또는 내 모습이 조부님과 내 누이동생과 비슷함을 보고 알았는지 아 서울 갔다 내려오신 도련님이로구만 하고 내다라서 내 손을 잡아서 끌어들였다 이 추운데 오셨구만 거북이가 알아서 내가 그동안 대게를 못 갔더니 자 어서 여기 나를 알른다는 그러나 그러나 알른 것 같지도 아니한 거북이라는 거북이라는 갓난아기가 누워있는 아랫목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내 손을 수없이 만져주고 반가운 듯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얘가 우리 딸이야 보부야 얘가 도련님을 퍽 보고 싶다고 기다렸어요 자 보부야 좀 이리 오렴 부끄럽기는 참 도련님이 잘돈하셨구만 이건 우리 아들이고 잘났지 감기로 앓다가 이제 나았어 지극히 반가워하는 빛을 보인다 나는 가까스로 그동안 집을 돌봐주어서 고맙단 말과 어젯밤에 집에 왔는데 조부님이 보부 어머니가 사흘째 안이 온다고 걱정하시면서 곧 가보라고 하여서 왔노라고 말을 했다 뭘 내가 해드린 게 있나 노인이 돌봐 드리는 이가 없는 것이 무엇에서 이따금 가보아드렸지 아 아침은 어떻게 아직 식전이겠구만 하고 일어서려는 것을 나는 아니요 먹고 왔어요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그냥 보낼 수가 있나 아가 보부야 너 이 도련님하고 이야기나 하려무나 밤낮 좀 보았으면 했지 왜 내 얼른 장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들어올게 그 여인은 일어나서 나간다 부부는 거북이 곁에 와 앉듯 내 곁에 와서 앉아서 내 깎은 머리와 이상한 옷을 바라본다 서울서 지어 입고 온 무색옷은 이때에는 이 시골선은 이상하였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하고 나는 보부더러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왜 집에 있나 밤낮 노름판으로만 돌아다니지 어찌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하고 쌈만 하고 어머니를 머리채를 끌어서는 때리고 차고 나도 때리고 보부는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안이 들리리만큼 말에 강한 억양을 주어서 아버지 험구를 한다 왜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시든? 나는 보부를 비록 처음 만났으나 보부가 내게 대해서 정답게 하는 양에 스스러운 생각도 다 없어져서 말하기도 힘이 안 들었다 괜히 그러지 술이 취해가지고는 보부는 이윽히 거북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 얼굴을 친동생의 얼굴이나 같이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한 팔을 들어서 내 어깨에 얹어서 내 목을 끌어안고는 입술에 따뜻한 것이 내 살에 닿도록 제 입을 내 귀에 바싹 대고 귓속말로 이 아이가 우리 거북이가 누구 닮았어? 하고 묻고는 내 목을 안은 채로 또 내 눈을 들여다본다 몰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보니까 보부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몰라서 잠깐 주저하다가 제 손깍으로 내 뺨을 한 번 스치면서 그것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하고는 닮았어 하고 입을 내 뺨에 댄다 그리고는 또 입을 내 귀에 바싹 갖다대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어 모두 멍이 들도록 사람들이 모두 닮았다고 그러거든 얘가 김생원님을 그래서 어머니가 사흘째나 밖에 나가지 않았어 번개같이 내 입을 한 번 맞추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싸고는 고개를 돌린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커다랗게 뜨고 거북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닮았나? 닮았나? 하였다 그것도 이제는 그 40년 전 조부님이 돌아가신 것도 30년이 넘었다 그 여인이나 보부나 거북이나 성명도 모르고 간 곳도 모르고 그 후에는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 여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벌써 70이 넘었겠고 보부는 50 거북이도 40은 되었을 이때다 모두 백발이 보일만한 이때다 거북이가 닮았나? 그것은 아마 사실이 아닐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내 조부님과 그 은혜만은 여인의 명예를 위하여 사실이 아닐 것을 나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내게 있어서 그 새 얼굴이 잊히지 아니하는 정다운 얼굴인데는 틀림이 없다 1936년 5월 어떤 아침 이광수 종소리에 잠을 깨니 아직도 어저께 아직도 어저께 80열이나 걸은 다리가 쑥쑥 쑤신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같이 자는 학생들은 아직도 피곤하게 잔다 그네의 단잠을 깨우지 아니할 양으로 가만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벌써 법당에서는 늙은 중의 아침 예참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늦은 가을 새벽 바람이 자다가 나온 몸에는 꽤 춥다 법당 한 마당 도울 수채에 밤새도록 괴이고 넘치는 물에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가만히 들어가 한편 구석에 섰다 노승은 연애 제불보살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는 목탁을 딱딱 치며 공순이 금부처 앞에 절을 한다 그물그물하는 촛불에 비친 천년무근 금부처는 그 가느다란 입을 벌릴 듯 벌릴 듯이 앉았다 노승은 모든 무력을 버리고 오직 3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끝없는 대원을 꿈꾸는 듯 하는 눈으로 그 금부처를 바라보며 제불보살의 이름을 부르고는 또 목탁을 탁탁 치며 길게 느리게 절을 한다 절을 할 때마다 그 회색 장삼자락이 때 묻은 마루 위에 약간 소리를 내며 미끄러진다 꽤 넓은 법당 안에는 이 노승 혼자뿐이다 그리고 한편 구석에 가만히 읍하고 섰는 그가 있을 뿐이다 노승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곁에 서서 보거나 말거나 그 졸리는 듯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그저 예참을 하고 있다 그는 60평생의 40여 년을 이런 생활을 하고 왔다 아직 세상 사람들이 당꿈에 취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지금 모양으로 검소한 장삼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고 몇백 번인지 수없는 절을 하면서 제불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수없는 동안에 나고 살고 죽을 수 없는 3개 중생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지리라고 발언하였다 아마 이제부터 10년이 들는지 20년이 들는지 모르거니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하는 동안에 그의 입으로 부른 제불보살의 이름이 몇 천만이나 될까 그가 3개 중생을 건져지라고 발언하는 절이 몇 천만 번이나 될까 이 외다른 산속 쓸쓸하고 외로운 낡은 절에서 그 늙은 눈앞에 속절없이 괴로워하는 중생을 보면서 건져지라 건져지라 하는 끝없는 발언을 하는 이 노승을 볼 때 그는 눈물이 흘렀다 그 거룩한 모양 노승은 예참이 거의 끝난 모양인지 목탁을 자주 치며 절도 아니하고 나무암이 탑을만 빨리 부른다 그는 자기 신세와 마음을 이 노승에게 비기면서 가만히 법당에서 나와 아직 길도 잘 보이지 않는 산비탈 바위툼을 기어올라 산마루로 올라갔다 발자취에 놀라 깬 새들이 황망하게 나뭇가지를 차고 날아나는 소리가 들린다 산마루에 올라서니 거기는 벌써 새벽빛이 왔다 먼 동편에는 자줏빛 섞인 불그레한 빛이 있고 동북으로 보이는 백운대의 모양이 분명히 별드문 하늘에 드러난다 그는 산마루 길로 서쪽을 향하고 갔다 하얀 산국화가 발길에 채일 적마다 맑은 향기를 더하고 백만년 풍상에 썩은 돌들이 약간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얼마를 가서 오뚝 솟은 큰 바위에 다다라 길이 막혔다 이것이 산머리라 민뜻하게 서쪽으로 흘러오던 산이 번쩍 고개를 들어 서해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이 바위다 그는 천재단에나 오르는 듯한 경건한 마음으로 밑에다 신을 벗어놓고 발 붙이기 어려운 바위를 조심조심 기어올랐다 맨 꼭대기에 올라서니 거기는 신라 진평대왕의 경계비가 선 곳이다 하늘은 파랗게 맑았건만 산 밑은 가을 안개의 바다이다 안개라기보다 구름의 바다이다 부각과 남산이 조그마한 섬같이 이 구름바다에 떴다 평평하게 가는 물결도 일지 아니하는 이 구름바다는 동으로 남한강까지 남으로 관악산까지 서로는 끝없는 하늘 끝까지 연하였다 백운대 끝에 넘치도록 비친 새벽빛은 저 구름바다 밑에 한 줄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만호장안이라는 큰 서울이 저 바다 밑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잔다 아니, 이천만이나 산다는 조선 전체가 저 구름바다의 청길 깊이 속에 잠겨 있다 건져내야겠다 하고 그는 합장한 손을 높이 들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 하늘이요 저 구름바다의 천만 길이나 깊은 어두운 그늘 속에서 무서운 꿈에 괴로워하는 이천만 불쌍한 무리를 건져 주옵소서 제 작은 몸이 해와 다른 못 되더라도 그것에 하늘에 불을 붙여 조그마한 촛불이 되게 하셔서 그것도 안 되거든 조그마한 솔깡불이 되게 하셔서라도 저 어두움의 그늘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찬 저 무궁한 빛을 삼천리 강산에 흘려내려 주시옵소서 만일 이천만 무리가 천지의 주제되시는 당신의 계명을 어기어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받는 벌이 오늘까지의 끝이 나고 내일 아침부터는 새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여운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천하, 수 없는 당신 백성 중에 저 무리처럼 불쌍한 자가 다시는 없나이다 하늘이시여 저 먹을 것도 없고 마음의 즐거움도 없어 나날이 기운이 줄어가는 백성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아주 내어버려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쓰러지게 하시려나이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신께 맹세하나이다 만일 이로부터 십 년 안에 당신께서 저 백성에게 먹을 땅과 즐길 하늘나라를 주시지 아니할진데 십 년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당신 앞에서 제 머리를 깨뜨려 이 바위에 피를 발라 이 땅이 녹아 없어지는 날까지 당신께서 이 백성을 버리신 표를 삼기를 맹세하나이다 그때 당신께서 비를 내려 저의 피를 씻으려 하시더라도 그 빗물이 모두 피가 되어 온 땅을 적실 것이오 벼락을 내려 이 바위를 깨뜨리시더라도 그 바위 조각조각이 피를 뿜은 제 홀령이 되어 온 땅에 소리를 지를 것이로 쏘이다 오 하느님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만일 합당하거든 이 몸으로 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죄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몸으로 이 백성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는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치어들었던 손을 내려 온 땅을 축복하는 모양으로 선함을 향하여 들고 목이 메인 소리로 오 조선 사람아 네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서 슬피 울거니와 장차 가장 높은 곳에 들리워 온 천하에 우러러보는 백성이 되리라 만민을 구원하는 하늘나라이 내게로부터 시작되리라 하고 진평왕에 비해 몸을 기대어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반쯤 감은 눈으로 여전히 구름바다에 머리를 내어놓은 남산을 바라보고 있다 남한산성으로 불그레한 햇빛이 올려 쏘자 천지가 갑자기 환하여지며 끝없는 구름바다의 회색빛이 수음빛으로 변하고 뚝성 금방인 듯한 곳에 구름뭉치가 소용돌이를 치는 듯 하더니 그것이 차차 높아지고 굵어져서 커다란 구름기둥이 되어 피어오른다 다른데도 여기저기 조그마한 소용돌이가 생기며 혹은 동으로 혹은 나무로 흘러가는 모양이 보인다 마치 천만 년 깊은 잠에 깨지 못하였던 구름바다가 새 빛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북한의 모든 봉들은 점점 올려 쏘는 아침빛에 금빛으로 물이 든다 고요하던 천지에는 문득 끝없는 움직임과 흐름이 생긴다 부드럽고 전전한 천지의 움직임 무한한 힘의 무한한 움직임에서 나는 무한한 빛과 소리가 돌비에 기대어진 그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분자를 아라리 울리는 것 같다 그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참는 듯이 몇 번이나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더니 두 주먹을 불꾼 쥐며 가자 나서자 하고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번쩍 뛰며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자 그는 비석 앞에 다래를 뻗고 앉아서 생각한다 모든 것은 오늘 아침에 다 작정이 되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던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재산도 명예도 내 몸의 안락도 다 버려야 한다 발가벗은 몸으로 불덩이와 같은 정성 하나만 돌고 동포들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네와 같이 굶고 헐벗고 채우고 얻어맞고 울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불로 2천만 조선사 아람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천국의 법률로 그네를 묶어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네와 따로 떨어져서 한층 높은 곳에서 입으로만 부르짖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무리를 보고 땅 위에 편안히 앉아서 나오라고 소리만 치는 셈이었었다 물을 먹어 정신을 못 차리고 팔다리에 맥이 돌지도 아니하는 무리더러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랴 내가 활활 벗어버리고 그네와 같이 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들어가서 한 사람씩이라도 건지어내자 있는 힘을 다 써서 건지다가 건지어지면 좋고 만일 안 되거든 그네들과 함께 껴안고 죽자 해가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도 아침에 야릇하게도 붉은 볕이 비치고 그가 앉은 흉물스러운 큰 바위에도 볕이 비치어서 진평왕의 기념비가 서복을 향하여 길다란 그림자를 누였다 잔잔한 구름들이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뭉게뭉게의 때를 지어서는 수르르 공중으로 기어오르다가 쓰러지는 놈도 있고 남한산 모퉁이 관악산 모퉁이로 슬며시 돌아가 숨는 놈도 있다 이윽고 서쪽의 구름이 툭 터지며 은빛같이 굳세게도 빛나는 한강물의 휴만 항구비가 정렬에 타는 그의 눈에 번쩍 들어올 때 그는 꿈에 깨인 듯이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들고 한 번 큰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이 그를 찾아 선생님하고 부르며 지껄이고 올라온 소리가 들린다 1924년 2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